오늘의 시작 tailor 슈으으우 촬영 진행 net 징 징 등산 듀오 출격 응? 제 아onders 아무것도 안 찍고 있어 오늘이 투표 날 두두랑 저랑 지금 인왕산 등반을 할 겁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살고 있는 홍재동이 엄청 좋은 환경일 거거든요 앞뒤로 인왕산이랑 안산이 있어서 근데 저는 여기에 진짜 오랫동안 10년 가까이 살면서 등산해본 게 열 손가락 안에 꼽거든요 그래서 7일 습관으로 매일 등산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일단 오늘 등산하고 못하겠으면 7일 습관 안 찍으면 되는 거야 할 수 있어 그래서 신발은 그냥 나이키 러닝화 대충 갖고 있는 바지 중에 헐렁거리지 않는 세컨스킨 바지 입고 갑박은 간단하게 옆에다 끼고 매기 좋은 우리 디즈니랜드에서 살았었던 크로스맥 하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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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오케이 굿 등산하기 좋은 계절이다 오 좋네 오빠들 해줄게 돌아 돌아 처음 봤네 저거야 우리 무적이다 아 예쁘다 우리 인생에도 봄이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결의를 가지고 동반을 해봅시다 제가 갑자기 등산을 하냐면 얼마 전에 두두가 저한테 약간 불을 지폈어요 혼자 인왕산 정상까지 등산하고 왔다는 거예요 어우 멋있기도 하고 아 나 데리고 가지 약간 부러우면서 서운하기도 하고 나 등산 가고 싶다 나 7일 습관으로 매일 등산 가는 거 찍어볼까 막 진짜 막 허세 부리고 막 그랬는데 오늘 휴일이어가지고 출근도 안 하고 막 링기적거리고 있으니까 어제 의지는 온데간데 없이 또 놀고 싶더라고요 근데 두두가 나 등산 가려고 하는데 이게 영상이 올라가면 이제 7일 완성한 거고 안 올라가면은 오늘만 올라가고 그 친구 집어 그렇겠네 교통 이용 안 하고 또 두부권에 등산할 수 있는 산이 있다라는 게 참 나를 쳐다보네 너무 힘들 때 코로 약간 흠 하면은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맞는 호흡법인지는 모르겠어요 심장이 뛰어? 네 뭐지? 오 조금만 쉬고 싶은데? 점심이 올라가서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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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물이다 날 별로 더운 것도 아닌데도 얼음 금방 녹네 땡큐 아 잠깐만 쉬어도 진짜 살 거 같아 응 나 이 정도면 엄청 잘한 거야 지금 잘하고 있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쉬었잖아 우리 지금 등반 고도 150m까지 올라왔어 아 250m? 응 인왕산은 한 330m 된다고 해요 높이가 진짜 금방 올라오네 여기 올라온 거면 다 올라온 거 아닌가? 우와 하아 여기서 이제 카메라랑 핸드폰 떨구면 이제 화장층 조심하시길 이승인에게 망 벗고 어디가 정화되지? 저긴가? 저기 정화되지 저거 저거 그거 아니야? 롯데타워? 어 롯데타워 우산에서 보이죠 오? 거짓말? 거짓말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정상이다 정상 가봅시다 진짜 금방 온다 처음에 약간 아 이걸 오케이 매일? 일주일 동안? 못하겠네 약간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와버리면 아 일주일 하겠는데? 약간 이런 오만방자암이 스물스물 기업 올라오지 등산하면 뭔가 뭐든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아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 사람은 산을 만들 수는 없지만 산은 사람을 만들 수는 없잖아 우와 진짜 멋있는 말이네 듣고 웃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진짜 좋은 말이었잖아 호를 찔렀다 삽소리일 줄 알았는데 정말 진짜 아니 남편한테는 아픈 거 아니야 오빠 존중해 존중을 해 오빠 나처럼 오빠를 존중하는 아내가 어디다 그래 다 앉네 사람들이 막 정상 연기종개 앉아있네 수고하셨습니다 무학 청구 아파트 이쪽으로 갈 거예요 갑니다 가세요 개운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집에 화장실이 지금 두 갠데 저랑 저주랑 화장실을 각각 쓰고 있거든요 뭘 고르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거실에 붙어있는 이 역주 화장실 여기가 좀 더 백수도 잘 되고 밝고 편하더라고 조금씩 조금씩 제가 쓰던 스킨케어 제품들 고르다 나르다가 완전히 근래부터는 따로 쓰게 됐어 갑자기 내가 이거를 너무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 이렇게 찬장 안에다가 기초식 케어 제품들 넣어놓는데 미차이 제품은 전 라인 그냥 밖에다 꺼내놨어 너무 좋아 얼마 전에 새로 나온 세럼이거든요 다 좋아 재밌어 이거는 버블 에센스 거품으로 하거든요 바디 제품인데 얼굴까지 발라도 되는 건데 아까워서 보통 얼굴에만 발라요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은 얼굴에다가도 조금 양보를 하겠어요 세럼에다가 나이아시나마이드 20% 더마팩토리 거 이거 추천받아가지고 단적으로 쓰면 얼굴에 뭐 날라 그래가지고 조금 써지고 있는데 좋겠거니 해보셨어요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사용감이 거의 연고에 가깝게 꾸덕하거든요 얘로 손바닥에 얇게 퍼트린 다음에 살짝 얼굴 위로 코팅을 해주는 거지 그러면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애기 같아 아주 오우 오우 차가워 오우 차가워 맛있겠다 얼마나 많이 먹어보냐 와 와 이야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파이팅 내일도 파이팅 짠 다리부터 먹어 오케이 아우 고마워 오우 내려가고 있어 지금 딱 여기 있어 오우 너무 맛있어 좋은 아침 옷이 진짜 탄행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는데 생각보다는 제 몸 상태에서는 강도 높은 운동이었는지 잠든 것도 아니야 일찍 엄청 헤맸어요 한 밥 먹고 바로 7시 반부터 헤맸던 거 같아 생각해보니까 좀 몸무게라든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찍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잘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우 하루만에 좀 빠졌는데 왜냐면은 사실 어제 제가 56.9였거든요 그렇지만 이걸 시작으로 지겠습니다 힘 안 주고 편하게 있었을 때 제 몸 상태 말랐을 때 여기가 이렇게 잘록하게 들어가기는 힘든 이런 통짜염 못 먹긴 하거든요 허벅지는 일생에서 안 붙어본 적이 거의 없어 저는 점심시간 짬을 내서 등산을 하고 오겠습니다 힘내십죠? 화이팅! 아자아자 화이팅 물만 챙기고 다녀오겠습니다 알겠다 재밌겠어? 사실 힘들겠다고 생각했는데 음 말 함부로 하지 말도록 단어 하나하나에 주의를 비우리도록 잘못 까딱했다간 고용주와의 주말 등산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초심하시게 아 근데 재밌겠다 재밌겠다 오케이 오늘은 물가방 만들고 굵은 밑방울이 한두 방울 얼굴에 떨어지기는 하는데 강수량 확인해보니까 더 많이 오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씩씩하게 가봅시다 어제랑 똑같은 코스로 올라갈 거고 내려오는 곳은 어제랑 똑같이 내려올 건데 올라가는 코스 내려가는 코스가 다르거든요 사무실에선 더 가까워 진입로가 등방 고도 또 피트로 돼있네 어떻게 바꾸지 이거 진입로가 더 힘들어 아직 증산 시작도 안 했는데 진입로 가는 방향이 너무 힘들어 너무 어지러운데? 어지러운데? 어색하지? 너무 힘이 드네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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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네 정상 보인다 하.. 대박 다 왔다 이씨이 진짜 하.. 대단하네 어떻게 왔느냐 아 네 확실히 저도 약간 경쟁심이 있나봐요 두드러울 때에는 막 오빠 앞에서 비실비실되지 말고 멋지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거야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안 힘들게 올라갔는데 와.. 혼자 하려니까 진짜 고단하네요 고단해 역시 사람만 더불어 살아야 되나봐 사회 구성원들 속에서 지금은 혼자지만 영상으로 꼭 올라가서 하.. 간간히 이런 돌들은 어떤 분이 두시고 갈까요 진짜 이타적인 통심이 고운 분이실 거라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저게 아니었으면 방금 제가 뒤질뻔했어요 이미 절 살리신 겁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어딜 가나 어제랑 분명 같은 길로 온 거 같은데 더 녹아달라 뭐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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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하하... 어랑이 봤어? 아니.. 아 근데 진짜 따라잡으려고 열심히 놀아야겠거든 이렇게 30분만에 올라왔어 내가 오늘 되게 힘들어서 50분 넘게 걸렸어 그랬어? 응 아 근데 진짜 열심히 올라갔어 엄청 반갑네 아 다음번에 더 빨리 올라와야지 아 오빠 오늘도 엄청 빠른 거야 30분이면 진짜 대단하다 우와 오빠 꽃비가 내린다 예쁘다 좋네 우와 꽃길이 없네 꽃길이었으면 해 우리들 새로운 시작이 왜왜왜왜왜 평화로웠는데 굿 너무 배고파서 밥 먹는 건 못 찍었네 요거는 후식으로 제가 만든 쑥아이스크림 옛날에 만들어봤어 우리가 4년 전 5년 전 어 깜빵 잘 알았네 음 숲향 엄청 부드럽고 누럽고 향도 가득하네 그치? 우와 배에서 지금 후루룽쾅 소리 나는 거 들려 혹시? 정말 들려 어 배에서 나는 소리야 지금 배 안에서 그렇게 욕동치는 소리가 나 지금 따뜻한 팩 좀 해줄까? 와에 먹지마 그치마 너무 맛있는 걸? 한 통 더 있어 한 통 더 있어 그런가? 아 대박이네 똑같은 걸로 한 통 더 있지? 너무 맛있다 응 그렇죠 좋은 아침 뭐야 어디가? 우와 뭐야? 등산이 힘들긴 한가 보다 우와 왜 이누가 왜 왜 아침부터 왜 이러는 거야 잘 샀을까? 잘 샀네 잘 샀네 잘 샀네 우와 우리누가 대단해 우와 으으앗 와 친구도 간식을 먹어야겠어 방금이 일어났네 오 선크림은 무슨 얘不要 구미면은 막 댓글에서 오 오오해 주시는데 등산하고 그러면서 꿈에 매력이 없네 선크림이라도 껌껌할래 아 맞다 나 그거 샀는데 AOIO 땅콩밤 샀는데 그거예요 그게 가을 디범의 고함팬이라고 약간 긴 샘물이다 아니다 이쁘다 말이 많던데 저도 약간 느끼기에 컬러 립밤 정도네 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그래도 올리면 올릴수록 올라가고 색깔도 예쁘고 체형도 쫀쫀하고 좋은데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기대한 것만큼은 쫀쫀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올려야지. 사람들이 말하는 상으로 같은 유리랑 광택이 나더라. 거의 이만큼을 얹어야지. 오반가? 아닌데? 이 정도를 야. 예쁘긴 하다. 예쁘긴 하다. 하나도 안 예쁘게 찍네. 이렇게 두껍게 얹었을 때 지속력이 어땠더라. 어제 처음 써보기 시작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네. 진짜 예쁘긴 해. 근데 이렇게 발라놓으면 이에 겁나 묻더라. 나 어제 영상에 못 찍었는데 등받았다가 내려오시는 어떤 어머니께 인사드렸거든요. 안녕하세요 하고 그분이 이에 루즈! 이에 루즈! 하면서 앞니에 묻었다고 알려주셨어. 제가 회사원님꺼 높담 괄사 스틱 복리별로 다 갖고 있거든요. 제가 새로운 길이가 나올 때마다 다 샀단 말이에요. 회사원님에 대한 핀심으로? 수집욕으로 산 거지. 길이 다 다른데 보여요. 이왕 쓰면 긴 걸 제일 많이 쓰긴 합니다. 옛날에 이거 뭐 샀을 때에 따라 짧은 것도 서비스로 받았을 때. 종아리 마사지한테 딱이더라고. 어제 저녁에 아우! 종아리 마사지를 많이 했어요. 글도 그나마 이 정도였지? 어제 풀어주고 자서 스트레칭도 좀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제가 종아리가 사고 나기를 좀 알이 별로 없고 고다! 응 종아리가 참 예쁩니다. 두두도 다리가 진짜 예쁘거든요. 두두랑 내가 아이를 낳으면 우리 애기는 진짜 다리가 예쁠 것 같아. 갑자기 애기 얘기 하니까 갑자기 그 얘기 하고 싶네. 아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일단 벽에 애기 옷이 걸려있는 걸 보고 어머 2세?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애기 옷이 그냥 예뻐서 샀어요. 저는 그러네요. 예쁘면 그냥 필요 없어서 사는 애거든요. 근데 이제 저기 우리 시조카 시연이도 그렇고 우리 새언니의 새생명인 은민이도 그렇고 숫자가 다 딸이니까 딸 옷들! 이런 것들을 저도 접할 기회가 더 많았던 거예요. 선물을 하고 약간 이러면서 어? 그래갖어. 너무 예뻐서 나도 수집욕으로 그냥 산 거지.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넣어놓고 있느니 그냥 벽에다가 장식해놓자. 장식해놓기엔 너무 예쁜 거 인형인 것 같이. 쪼그맣고. 장식해놓은 거였고. 또 제 인스타 폴 계정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얼마 전에 기존에 다니고 있는 학원 수강권을 양도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혹시 2세?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사무실 출퇴근하면서 거기에 조금 집중하느라 종로에 있는 학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좀 근래에 무리가 있어가지고 좀 더 가까운 학원으로 감 잃지 않을 정도로만 유지하면서 다니고 나중에 좀 여유 생기면 난 다시 사라를 재등록하려고 양도하는 거였습니다. 2세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 아직 2세 소식은 없습니다. 있으면 여러분 오늘한테 제가 동네방네 자랑을 하겠죠. 어제 공복 사는 건 너무 힘들었었으니까 아 이거 아침에 밥 차려오기가 점심 차려오기가 번거로워서 그냥 거시기 먹었던 거거든요. 단백질 파우더. 운동하는 겸 살 빼자 얘기하니 저는 진짜 밥 차리기 귀찮아서 먹었던 건데 오늘은 아점으로는 먹고 오늘 우유가 없어서 블랙볼이 나올 거 같아요. 핑크색 통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 파우더인데 딸기맛이랑 녹차 맛 한 수컵씩 저게 맛이 좋은 만큼 그렇게 성능이 형성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기후성이 중요하므로 사무실 앞에 메가 커피가 얼마나 생겨가지고 제로 아이스티에다가 샷 두 번 추가했어요. 근데 한 번 추가밖에 안 된 거 같아. 저번 추가했을 때 확실히 쌉쌀한 맛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게 별로 안 쌉쌀하네. 어제도 출발하기 전에 설사에 시달리다가 갔는데 오늘 또 그래가지고 원인을 찾았어. 메가 커피에서 이틀 연속 아샤츠를 먹고 있는데 대체당 먹고 설사나 복통에 힘들어하는 재질들이 좀 있다고 하네요. 그게 전 거 같아요. 엄청 좋다 날씨. 날씨 최고 아이 예쁘다 야 히히 왜 맨 처음 시작해 나니? 아휴 아휴 이 낭산은 숨이 깔딱 넘어갈 거 같아. 와 정상 못 가겠는데 싶으면 갑자기 정상이에요. 아 어제 아 물 필요 없어. 물 별로 안 마시네 하고 오늘 안 갖고 왔는데 후회 막심 중입니다. 오늘은 완전 여름 날씨고요. 벌써 목말라 뒤질 거 같아요. 후회 아휴 ampa 갑자기 다 와버려. 어 목말라 뒤집어 물이 빨리 내려가 아 시원해 엄청 후덥지근했는데 갑자기 엄청 시원한 찬바람? 계곡바람 같은게 불씨가 잘 안나오는 것 같아 오늘 등방 끝 할 것 같아? 너무 맛있다 떨어진 초콜릿을 못먹어 왜? 민초도 너가 너무 싫대 민초랑 혼자랑 얘가 자꾸 가만히 있는 민초한테 히비걸잖아 이거 옵니다 뭐 행복하고 편안한 주말이구요 귀여워? 오늘은 어허 너무 좋다 우와 종간종간 앉아가지고 피크닉 하시네 너무 좋다 아 인왕산 가다가 안 사놓으니까 너무 평화로운데? 근데 진짜 인왕산은 하타르시스가 있어 귀여워 지브리같아 여기 작은 연못도 있고 우와 조성이 진짜 잘 되어있네 엄청 큰 벗나무였겠구나 아직도 아직도 벚꽃을 보여줘 고맙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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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벚꽃 진짜 예뻤겠다 오오오오오 진짜 금방 온다 여기 확실히 진짜 애들이 많이 보일법 하네 그렇네 예 아 여기 진짜 평화롭다 저게 롯데타워인가? 야 안산은 엄청 평화롭네 우와 안산이 볼거리가 엄청 많네 우와 예쁘다 그림 같네 아직도 꽃을 볼 수 있다니 완전 행운이야 빨리 먹자 빨리 먹자 빨리 먹자 너무 소름돋는다 아 아 다 으아 좋아 보인다 응 오늘도 수고했어 어떻게 이럴 수게 좋을 수도 있지? 응 오늘도 안산을 갈 거고요 오늘은 안산 올라가서 밥 먹으려고 주먹밥을 방금 도시락을 썼어요 누구누구 살 뺄 목적이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 서운하네요 아 좋다 여기 한 분씩 평지 같은 곳이 나와 여기 심지어 살짝 내리막길 같아 아우 좋아 좋아 어제보다 컨디션이 엄청 좋네요 금요일은 생리 터진 날이어서 뭣도 모르고 했고 어제는 생리 이튿날이어서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았고 피로도도 많이 누적돼 있었고 했는데 어제 산행으로 그 피로도가 또 상쇄됐나봐 오늘은 컨디션이 엄청 좋아요 몸이 가볍고 그리고 내 남편은 터미네이터 같아 숨도 안 쉬는 것 같아 어제보다 많이 또 초록색이 뒷돕혔어 아 어떻게 하루하루가 이렇게 다르지? 신기할세 너 어제 꽃 많았는데 그 사이에 초록이가 됐구나 이렇게 금방 와? 으야 최고네 원래 헬리콥터 어 운동하기 링을 완성했어 와 30분도 안 돼서 올라와버리네 밥 냄새가 난다 그러게 이 밥 위로 벚꽃이 떨어지면 같이 먹어야겠다 우와 그러네 아무것도 안 들고 왔네 손으로 먹어야지 뭐 어떡하겠어 어 벚꽃잎 엄청 많이 들어와 귀여워 물닭 소스 넣었지? 물닭 마요 마요가? 엄청 많아 나도 응 낭만이 있네 맛있어 나오지 말고 계세요 뭐가 있나 볼까? 꼬물탱 주민이 힘들어할 때마다 이 방에 한 개씩 넣어줄라고 우와 나의 최애 군단이구만 블루베리트 어플? 초콜렛 같길래 그냥 들고 왔어 초콜렛 근데? 꼼까네 번지 꼼까네 깡건 아 반박자 빠른 센트 쪽심 그러면 오디션에서 떨어져 썩 빠잇 버려서 춥다 춥다고? 진짜 사삭스럽다 오빠는 왜 이렇게 견디는 게 없이 아니야 그렇다고 진짜 사삭스럽다 전기장만 들고 올 거야 전기는 어디서 끌어와? 그림도 많아 전주도 안 불렀어 하이라이트만 잘 들어 봐 맛있다 오늘의 등반 끝 짜자잔 어우 좋아요 굿 굿모닝 월요일 화이팅 며칠 동안 계속 너무 더워가지고 민소매를 입어봤어요 타란 올여름에는 팔톡살, 뱃살 신경 안 쓰고 민소매를 많이 입을 거야 왜 그러냐 너무해 어떻게 더 찔 수가 있어 오늘 비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산행을 할 수가 없었어 어쩔 수 없이 안녕 어제 원래 등산을 했었어야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못했고 그러면은 이제 오늘 내일 하루씩만 밀려가지고 두 번 더 등산하면은 칠이 습관으로 일곱 번은 그래도 채우는 거니까 8일 동안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오늘도 오전까지 비가 좀 많이 왔었어가지고 땅이 많이 젖어 있었어요 남편도 그렇고 가족들도 등산 안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도 사실 못했습니다 아쉬운 거는 그러면 또 하루 또 밀려가지고 또 이제 두 번 하면 되지 싶었는데 이제 그 뒤로는 일정들이 있어요 회사분들을 만나가지고 미팅을 하는 자리가 있다든지 은행 업무 같은 게 예약이 돼 있다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아쉽게도 이번 7일 습관은 7일 동안 등산하는 거는 실패했지만 내일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등산을 우리 동료 나경님과 덩어리님 셋이서 하게 됩니다 올라가서 같이 밥을 먹자 해가지고 뭘 먹을까 하다가 제가 오늘 트레이더스에 잠깐 다녔거든요 편육사 왔어요 산 정상에서 편육 먹자 다행히 두 분 다 편육을 좋아한다고 하십니다 이대로 들고 가기에는 가방에 올릴 테니까 옮겨 담아 갈 거예요 이만큼은 두두가 지금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크크크 본죽통은 만능이야 오늘 아침 마지막 날 아침 몸무게입니다 오늘 아침 그리고 시장 날에 비하면 정말 약간의 감량이 있었던 걸로 딱히 감량된 느낌 없죠? 그래도 아주 피부가 맑고 활력이 넘치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의상 좋은 것 같아요 결의를 다지면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모자 맞춰 쓰고 오냐고 원래 사장님을 티면 안 그래 티면 안 그래 아니 나는 네 사장 아니잖아 너도 사장이잖아 제발 합시다 안산으로 떠납시다 아주 그냥 요즘 젊은이들답지 않게 같이 산행도 해주고 고맙습니다 사장님 최고예요 아니 너는 네가 사장이잖아 사람들 의혹에 박차를 가하게 하지마 우리는 각자 사장이에요 쟤랑 저는 얘들아 저기 꽃 좀 봐라 꽃에서 사진 좀 찍자 어머나 얘들아 여기 좀 앉아봐봐 사진 좀 찍어줄게 어머 예뻐라 얘들아 어머 예뻐라 이거 봐 사진 찍기 싫은 어머 예뻐라 얘들아 이거 봐봐 하나 둘 셋 그리고 일로 와봐봐 여기에서 이렇게 해봐봐 옷 앞에서 아들이 항상 이러지 엄마 제발 비 한 차례 오고 나니까 더 푸르러졌네 천천히 와 아니 천천히 갈게 귀염둥이들 얼마나 올라온 걸까요? 얼마나? 꽤 많이 올라왔어 제가 잘 이해할 건지 모르겠네요 많이 올라왔다고 새끼야 여기에서 안산 자락길 북카페 쉼터 이쪽 방향으로 안산이 올라가면서 재밌는 데가 많아가지고 군데군데 보여줄게 사진도 찍고 놀고 그러자 뭐라고 뭐라고 언니가 안보여지 제발 안보이는 지경까지 왔어 어떠신가요? 진짜 첫 등산 정말 좋네요 빤 보여요? 아 죽어요 정말 근데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사장님이 원하신다면야 뭐 항상 합니다 근데 어디 가셨어 사장님이 안 보여 뭐라고 뭐라고 말소리는 들리는데 옳지 잘하네 첫 등산은 뭐 어려워 내겐 내겐 아직 꽃이 있어 얘들아 벚꽃이 어 등다다 우와 여긴 두뇌꽃이야 오오 꽃소리야 두뇌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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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쉬면서 가자 힘들어 한번 쉬었다 갈까 아니 그래도 우리가 오우 시원해 아 시원해 시원하대 아 근데 진짜 산바람 불어서 다행이다 귀여운 둥이들 귀여운 둥이들 언니 천천히 갈게 천천히 따라와 굴러서 먹어서 드셨다고? 아직 내려갈 차례 아닌데 무슨 굴러서 내려간다는 소리라고 있어 그래 공수대까지 하신 1.1km 남아 어? 이렇게 1.2km 0.1km 0.1km 온 거야 지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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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아니야 아니야 얘들아 오해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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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래도 씩씩하게 다들 잘 가네 체력이 좋은데? 괜찮네요 어 완전 여기 진짜 지브리 같다 내가 죽는데 바람이 날아가는 거 같아 뭐라고 뭐라고 자기들끼리 귀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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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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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탱이가 가버렸어 어떡해 계속 하지 화이팅 자 작은굴 자 얘들아 올라가자 넘어오시면 늘어진다 갑시다 가자 가자 언니가 절대 앞으로 가지 않아 근데 나도 힘들어 계단 오르기는 그러니까 나 지금까지 계단으로 일부러 안 올랐잖아 계단이 더 힘들어 안 돼 안 돼 안 돼 고민 힘들어 고민 힘들어 엄마 운동 안 끝났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헐떡거리고 있는데 왜 운동이 끝났냐고 183 얘들아 진짜 다 났어 계단이 마지막이야 정말로 아이고 세상에 고맙네 언니 마지막 등산 이렇게 같이 해줘서 아이고 고생하시네 너네들이 지금 공복이어서 더 힘들 거야 다 왔다 얘들아 진짜 다 왔다 보이지 봉수대?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우리 귀염둥이들 대단하네 남산타워 그리고 저기 꼭대기 정상 보여 이산? 여기가 이산상 정상이야 아이고 수고했어 밥 먹자 아 시원하다 다들 진짜 수고 많았어 여기다 언니가 보자기 펼쳐줄게 보자기 위에서 하자 막걸리 있어야 되는데 죽여진다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다행히 오늘 화장하라고 와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같이 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짠 맛있게 먹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멘구 귀여워 짱구 여기 혼이 나도 있어 괜찮다 언니 얘들아 진짜 같이 올라와줘서 너무 고마워 너무 좋다 세 달에 한 번씩 오자 기간이 꽤긴 해 내가 아까 방금 한 달에 한 번씩 오자 하려고 했는데 근데 순간 어 그래 난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생각했는데 난 갈게 으아 거미 붙었어 내가 갈 수 있을까? 여기 갈 수 있을까? 잘 나왔다 오 잘 나왔다 오케이 앵글 좋고 간다 이야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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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나경이 옆으로 갈게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어? 간다 아이 맛있어 deveò 어구사구 오이씨 으아 아이씨 아 이씨 진짜 이상했지 않아? 우린 어디로 가야 하는거야? 나 진짜 리얼 여기 처음 봐 언니를 믿어도 될 런쥔 여긴 이런 계단 없었는데 왜 자꾸 독립문역으로 가는거야 언니 어디 가는거야? 그 사람이 독립문역이래 길을 찾은 자 가위바위보 하자 여기 넣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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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같지 않아? 여기 같지 않아? 나도 약간 여기 같아 그 뭐야 가위바위보는 약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알 수가 없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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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킹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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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9로 마무리 7일 습관 등산하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7일 내내 하지는 못했고 중간에 이틀을 비 때문에 쉬었어야 됐어서 총 6번의 등산 밖에 못하긴 했지만 3번 인왕산 4번 안산 이렇게 다녀오고 나니까 제 몸의 변화를 느끼는 것들이 있거든요 일단 몸의 변화 앞서서 봄을 완전 정면으로 마주했거든요 꽃이 막 피고 지고 하는 시기가 저는 매년마다 되게 짧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봄은 되게 금방 지나간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봄은 달랐어 봄이 되게 긴 느낌인 거예요 하루하루 꽃이 폈다 떨어졌다 초록잎이 자랐다 이런 것들이 바뀌니까 내가 언제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체감한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봄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서 참 등산이 좋았습니다 지금 시기가 등산하기 딱 괜찮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살이 빠졌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빠지진 않았고요 근데 그건 있어 살이 많이 찌면서 좀 부우우우 퍼진 것 같은 체형이었는데 약간 탄력있게 착 달라붙은 것 같은 느낌 막 크게 눈바디의 사이즈가 달라졌다 이건 아니고 그냥 나 혼자서 기분이 좋아서 그런 걸 시켰어 그리고 피부에 되게 생기가 많이 돋아요 제가 마스크 시기 동안에 노화가 많이 진행이 됐었나 봐요 인지를 못하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었던지라 언제 갑자기 이렇게 됐는지 급격하게 된 건지 잘은 모르겠는데 모공이랑 주름 이런 게 진짜 여기 나비존이랑 코랑 심해졌단 말이에요 그런 게 조금 물론 셀프로 관리하고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많이 맑아졌다니까 기력도 좋아지고 대신 밥을 진짜 많이 먹어요 와 내가 진짜 쌀밥이 밥만 먹어도 달아 등산이라는 게 이렇게 공짜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운동이었구나 앞으로 좀 정기적으로 쉽게 쉽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등산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맘먹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혹시나 저는 앞뒤로 안산과 인앙산이 있으니까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땀 비오듯이 흘리는 요 경험이 정신건강과 몸건강을 다 되게 맑게 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너무 즐겁게 봐주시길 바라겠고 올해는 또 다음번 동마리 뵙도록 해요 다들 좋은 날 되세요 동반 안녕